자, 너 마음이 먹었잖아. 가자. 가자, 저기. 빨리, 물어. 나 운동하고 하고 있어? 강아지 엄마 이거. 다, 다, 다. 또 사냥이안이. 근데 이거는, 이거는 진두개다 이거죠? 어울러에요. 순놈. 순놈 좋은거라고? 예. 허허허허허. 마감당 친구야? 아하하하하하 얘는 지금 할아버지 개에요. 얘는 열리, 열리살 돼가요. 으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 시를 못 써요 킴 못쓰는데 얘는 이에는 두 달 됐다구요 약 2 3 으 약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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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서 어디서 왔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밑에 집에 그 집에 암 논도 있을 저거 근데 몰라 저거 다 없앤는가고 물어보는데 예 저기야 있어요 그거 가면 개 갚나요 좋은게 많아요 어 그래요?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두깨다 이거죠? 네 아 순놈 순놈 좋은거라고? 반갑다 친구야? 아 얘는 지금 할아버지 개예요 얘는 14살 돼가요 그래서 이제 힘 못써요 힘 못쓰는데 얘는 두 달 됐다고요? 약 두 달 두 달 다 됐고 이거 어디서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? 저 맘에 밑에 있어요 아 바로 밑에 집에 네 그 집에 앞놈도 있어요? 저거 근데 몰라 저거 다 없앤는가고 물어보는데 예 저기야 있어요 저기 저기 거기 가면 개 갚나요 좋은게 많아요 어 그래요? 예 어디 어디 저거 저거 아마 순놈이 저거 순놈이 있어요 아 저 저게 엄마가 진두깨이고 아빠가 풍산깨다 근데 저거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? 암놈이요 암놈? 오오 그럼 몇 살 됐어요? 네 몇 살 됐어요? 한 2년 됐지 한 2년? 네 지금 요거 우리 우리 동네가 지원들에 되면 요거 내가 지금 기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요거는 저 도시에서 살 때는 목표 야 2년 됐고 아 근데 이게 요거 내가 지금 기를 수도 있어요 여기 다 경치 나온다 야 축제 시작 이틀 전인데 거슬바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오늘이 며칠이지 7일인가 오우 괜찮다 전부 다 산수야 근데 길이 막혔네 이거 하약 ㅋㅋㅋㅋ 하필 쟤가 백을 못추네 한수유 마을 맞구나 좋아 하 온통 성 같네 야 성 같아 지금 아유 김치채기 힘들지 아유 김치채기 힘들구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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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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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볼 만한데구나. 이건 꽃으로 된 성이구나. 산수유로 된 성이다. 성. 저기 저수지도 좀 가보고 싶은데. 괜히 궁금. 맨날 시골집. 다시 하위마로 내려와가지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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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